이 영상에서 화면을 만듭니다. 이 영상에서 화면을 알게 될 것 같다. 이 영상에서 화면을 만듭니다. 이 영상에서 화면을 만듭니다. 레디 액션! 하하하하하 저희가 제주에 왔는데요. 제주에 왔죠? 입술설명회 하러 왔어요. 아 입술설명회를 하러 왔어요. 정말 뭐 자연경광은 엄청난데 이 시선 중에는 또 빡치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보면서 출발해볼까 합니다 우리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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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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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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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입시설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현덕 과장님이 소중한 자리 만들어서 너무 감사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은 원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죠 다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